안녕하세요 꿈애몽TV입니다. 오늘은 낯선 사람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낯선 사람 꿈을 꾸게 되면 대인관계나 자신의 신분, 위치 등의 변동에 관련된 꿈이 많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죽게 되면 일이 잘 풀려 큰 돈을 벌게 되고 낯선 사람과 싸우게 되면 갈등이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 관련하여 꿈애몽 사례가 많아 낯선 사람 관련 꿈을 모아 보디오북 형식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들어보시고 간밤의 꾸신 꿈과 비교하여 꿈을 해몽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낯선 사람을 다치게 한 꿈 주변에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강풍의 흙 먼지가 날렸지만 낯선 사람의 옷자락에 숨어 피한 꿈 강풍의 흙 먼지가 날렸지만 낯선 사람의 옷자락에 숨어 피한 꿈은 바람을 피했다는 면에서 앞으로의 일이 순조롭게 풀릴 암시이다. 더구나 낯선 사람의 도움으로 피했으므로 귀인이나 협조자가 나타나 곤란을 해소해주는 길몽이다. 개가 낯선 사람을 보고 무척 지저대는 꿈 이웃 동네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 당분간 시끄러운 분위기가 감돌겠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는 꿈 배우자나 정부에게 어떤 좋지 못한 말썽 내지 곤란, 손실 등 굳은 일이 닥치게 된다. 길을 가는데 낯선 남자가 밭에서 금방 따왔다고 하면서 푸른 고추 3개를 손에 쥐어주는 꿈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다. 기계, 건축, 전기, 화학 등 이과 계통에 진출하면 성공하고 발전한다. 낯선 남자가 여자를 추격하는 꿈 자신의 애인이나 부인에게 불길한 재앙이 생김 낯선 마을을 둘러보는 꿈 낯선 곳이 나오는 꿈에서 낯설지만 조금이라도 친숙한 느낌이 드는 곳이 나왔다면 자기 자신이 현재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무실 또는 주변 환경을 나타낸다. 낯선 사람과 거래하는 꿈 새로운 일을 하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 농담을 하는 꿈 진행 중인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꿈 자신의 가정에 다툼이나 갈등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 싸우는 꿈 갈등이나 문제의 해결 조짐이 보인다는 암시 낯선 사람과 악수하는 꿈 사업상의 거래가 성사될 꿈 이득이 생길 꿈 낯선 사람과 연애하는 꿈 연애운이 상승하고 대인관계가 좋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 키스하는 꿈 경쟁자의 속임수나 유혹에 빠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낯선 사람과 함께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꿈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불청객 등이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 함께 하늘을 날아다닌 꿈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가까운 사람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낯선 사람과 함께 하늘을 보며 크게 웃는 꿈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독약을 주는 꿈 것과 속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돈 가방을 얻는 꿈 낯선 사람에게 돈 가방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새 집을 장만하거나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된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이 살해되는 꿈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낯선 사람에게 쫓기며 힘들어하는 꿈 현재 상황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감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피살당하는 꿈 자신이 하려고 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미화꽃한 다발을 받는 꿈 사랑의 증표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됨. 낯선 사람으로부터 모과를 받는 꿈 상, 훈장과 임명장을 받거나 부짐한 선물이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물품 등이 생긴다. 낯선 사람을 보는 꿈 주변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몸에 물집이 생긴 것을 보는 꿈 어려운 일에 도전해서 성공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이는 꿈 하고 있는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수 등으로 금전적인 어려운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집 안방을 보는 꿈 사고, 질병, 재난 등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황달로 노랗게 된 꿈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되거나 무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걷던 길을 자신이 뒤따라 걷는 꿈 자신이 추진하는 일이 성공하게 됩니다. 낯선 사람이 공연히 시비를 걸어와 싸우는 꿈 낯선 사람과 싸우는 경우 멀지 않은 장래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암시다. 낯선 사람이 따라오는 꿈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대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매맞는 것을 보는 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맡게 되거나 난관에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는 꿈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지만 자신을 도와주던 사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사망한 꿈 진행 중인 일이 잘 풀려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낯선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꿈 사회적 지위가 바뀌거나 일자리를 옮기게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시비를 걸어와 피한 꿈 경쟁에서 밀리게 되거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은장도를 처녀에게 주는 꿈 미혼녀는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된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꿈 금전운이 상승하고 행운이 찾아와 생각지도 못한 재물을 얻게 됩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영꽃을 선물하는 꿈 귀인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큰 돈을 주는 꿈 횡재하게 되어 큰 재산을 쌓게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집을 영탐하는 꿈 누군가로부터 간섭이 나 통제를 받게 되거나 사생활이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꿈 결혼 상대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자신의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관철 되거나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거리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죽어 슬퍼한 꿈 건강이 좋아지게 되고 행운이 찾아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꿈 누군가로부터 협박, 항해, 봉변 등을 당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낯선 사람이 칼춤을 추고 있는 꿈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에 시비, 비평, 도전을 해옴 낯선 사람한테서 매화꽃한 다발을 받는 꿈 사랑의 증표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될 진초 낯선 아이가 엄마나 아빠라고 부르는 꿈 꿈에서 그 아이를 반갑게 맞으면 집안에 새 식구가 생기고 모른 채 하면 쓸데없는 사건에 휘말려 망신이나 속을 썩게 되는 꿈 낯선 아이가 자신을 졸졸 따라오는 꿈 이를 아무리 해결해도 문제가 계속 발생함 낯선 여자로부터 자신의 가슴을 칼로 찔린 꿈 재수없는 애군이 찾아들거나 능망견등과 같은 질병에 걸려 수술을 받게 될 진초 낯선 사람에게 쫓기는 꿈 현재 상황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감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전기줄을 거두어 가는 꿈 진행 중인 일이 중단되거나 청탁 부탁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애인과 낯선 곳에서 데이트를 한 꿈 오가던 혼담이 성사되거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거리를 맞게 됨 어둡고 낯선 곳에서 음식을 먹는 꿈 어둡고 낯선 곳에서 음식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거나 적성에 맞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어린 계집아이를 귀여워하거나 선 계집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꿈 자신의 주변에 시끄러운 말썽이나 손재수가 발생되고 어떤 일로 심각한 곤란을 겪든지 고립된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얼굴을 가린 사람을 만나는 꿈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손실이나 폭행 피해를 당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집 앞에 낯선 문지기가 맞고서 못 들어가게 하는 꿈 이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낯선 문지기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장애물이나 방해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자기 집 앞이라는 장소는 가족과 관련된 일임을 뜻한다. 즉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의 꿈이다. 특히 가족들의 건강 가장의 건강을 살펴야 한다. 자신이 낯선 사람과 침대에 누워있는 꿈 애정운이 저하되고 애정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낯선 사람을 죽이는 꿈 심적 갈등을 느낄 만한 일에서 큰 고민 없이 일을 쉽게 처리하게 됩니다. 재산을 낯선 사람에게 주는 꿈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추락하게 될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전주에 달린 과일을 낯선 사람이 따버리는 꿈 계약이 깨지고 사람이 행방불명됨 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 서류 가방을 든 채 악수하는 꿈 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 서류 가방을 든 채 악수하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상 거래가 성사될 암시다. 낯선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지위나 명예가 올라가고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낯선 사람 꿈의 목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